한글자막 by 박진희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좀 얘기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 사이에 바뀌었냐면 제가 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는 굉장히 큰 서울시와 그 다음에 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그런 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한 1년간 쭉 기획을 하고 있었고 올해 9월 1일 날 저희가 오프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여기 DDP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디자인 전시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비평가로서 건축 비평가로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어요. 한 2년 반 전에 DDP가 개관했을 때 자하디드가 오프닝 강연도 하고 그때 한참 이 건물이 세간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었을 때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축계의 의견들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나중에 홍보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순진하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DDP가 처음 열 때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행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크리틱으로서 비평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난 한 10개월 동안은 이 건물 안에서 전시를 기획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부자가 돼버리고 이 건물과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이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 건물 굉장히 어려운 건물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전시를 올리기에 매우 매우 어려운 건물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이 이제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게 이 DDP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 제목을 굳이 만든다면 What is DDP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자하 하디드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건축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개인의 어떤 건축관이라든지 설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저기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대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물론 유명한 건축가는 항상 이렇게 뭐 세관이 관심을 갖지만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소위 건축가가 스타인 사람 그리고 그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물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서 도시 개발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어떤 문화 자본이 이렇게 집적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소위 건축가가 스타인 그런 어떤 시대가 왔는데 이분이 스타 중에서 스타였던 거죠. 대통령이 꼭 만나보고 사진 같이 찍고 싶은 그런 어떤 위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명세가 사실은 이분의 어떤 작업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스타들은 왜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멋있고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DDP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오히려 그런 유명세가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DDP라는 것은 사실은 자하의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굉장히 대도시, 역사도시에 밀집된 곳에서 위치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what is DDP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육하 원칙을 굳이 따라간다면 where, DDP는 어디에 있고 그 DDP의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특히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동대문 밑에 성곽이 따라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양을 아는 분들은 여기 위치가 1394년 조선의 수도로 도읍으로 서울이 이제 설계가 디자인이 되었을 때 이 서울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정말 묘하고 정말 아주 탁월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산세와 물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어떤 원칙, 풍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DDP가 있는 이 자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청계천이 이렇게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길들을 모아갖고 말하자면 치수죠. 그래서 물길을 모아서 이 성곽에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DDP가 있는 이 지점이 그 땅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물길들을 약간씩 조정하면서 이 쪽이 가장 높은 쪽이 북한산 쪽에서 물을 이렇게 쭉 내려와서 청계천에서 모아갖고 여기 이제 이간수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치수의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 바깥쪽에 이제 시장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일제기 때는 여기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옛날 역사적 흔적이 덮여버리고 이건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 있었던 이 시점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하라는 인물 자체의 그 성격 그 이렇게 아주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미디어와의 관계를 잘 못할 때도 있고 그 자체로도 또 뭐 굉장한 어떤 캐릭터로서 자리 잡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이 중요한 역사적 자리에 과연 이게 적절한 건물이 적합한 역사성을 존중하냐 이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세간에서는 뭐 이렇게 좀 풍자적인 말들 많이 좀 뭐 우주선 같다 뭐 이게 이런 어떤 맥락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입장이 그랬어요. 이게 이 건물이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 뭐 넘어서서 굉장히 수준 높은 건물이라는 것은 저도 뭐 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특수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현상 이거는 현상 안이었죠. 자하 하디드의 안이 당선됐을 때 모습이고 당시에 이제 그 현상 설계 그러니까 국제 현상 설계가 진행이 됐었는데 해외 건축가 세 팀 그다음에 국내 건축가 세 팀이 선정이 되어서 경업을 벌였는데 굉장히 다른 종류의 안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죠. 승여상 이로제의 안이에요. 전혀 다른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 설계라는 것은 공적인 어떤 과정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서울시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안을. 하나의 선택이고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선시키고 나서 왜 자하 하디드 넌 왜 역사성을 존중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약간 자가 당착이라고 생각했어요. 자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걸 취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는 저 방향에서 우리가 저걸 어떻게 우리가 지어낼 것이며 저거에 저 안에 안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그 키워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 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왜 뽑았는지 육하 원칙이 그래서 why 인지는 그건 물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이 안이었어요. 이 안이 됐고 지금 이 안이 선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어진 것과 가장 중요한 차이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엔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원래 당선 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땅 공원이 있죠. 여기 이제 그 이간수문의 어떤 영역들 물의 영역들도 알고 있었고 그거를 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하고 여기에 있는 이 지붕들 지금은 이제 이 이 아이디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저쪽 이 그건 뭐라 그러죠 그 잔디사랑빵 잔디사랑빵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 길에서부터 그 공원에서부터 건물의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지금은 사랑빵 밖에 없는데 원래 안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그 도시와 건물 지붕과 지하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 아이디어가 이 당선안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잔디사랑 밖에 못 올라가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공사 과정에서 그 특히 이제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마 많은 부분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자하디드의 수수께끼에요. 제가 이제 스타는 다 자기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멋지고 뭐 내 아이디어가 실현됐고 이런 걸로 이렇게 내부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하디드가 이 건물 이런 류의 건물을 얼마나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던져요.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자하의 여러 가지 그 그 작품의 세계에서 질문이 가장 저로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 자하의 어떤 작품 세계 중에 이렇게 굉장히 조형적으로 강렬한 어떤 한 가지 어떤 형태 강렬한 형태가 있는 그런 류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DP라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이 광경 같은 거 보면 저 우주선 같은 저거가 이렇게 확 들어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하가 그 그 그 이제 처음 젊었을 때 건축계에서 두각을 나타날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하고 또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어떤 단일한 조형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이 사람의 드로잉이었어요. 그래서 하하가 지금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이지만 오랫동안 이 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서 당선되더라도 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젊은 여자 건축가가 됐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지어질 것 같고 그래갖고 어 중간에 뭐 쫓겨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그 상상력이 주로 그림으로 표현이 드로잉으로 표현되고 자하의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 처음에 드로잉이었어요. 건축 드로잉인데 저것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냐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자하의 드로잉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1980년대였어요. 아까 김용원 선생님도 80년대 때 어떤 해체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때 당시에 세계 건축회의 흐름 중에 하나가 해체주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하의 굉장히 분절된 저거 건축 드로잉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조각이 아니고 건축 도면인데 저렇게 그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거를 근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그 평면과 그 투시도와 그 입체들이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런 거였고 대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하가 건축을 혁신을 해야겠는데 지어진 걸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건축을 상상을 해야겠는데 이게 드로잉으로 이제 표현이 1차적으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드로잉들이 이제 그 그 이렇게 막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하고 지으면서 이런 그림들이 건축으로 실현되면 저 건물인가? 라는 어떤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확실히 안 했어요. 원래 말수가 적고 말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이 건축을 이해하는 어떤 담론들이 거의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벌써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감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DDP가 과연 어떤 종류의 세계에 있는 건가 하는 질문들 이쪽의 세계인가 아니면 이쪽의 세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서 전시를 올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천장에다 뭘 걸어야겠는데 걸 수 없게 돼 있어요. 걸어도 너무 힘들고 뭐 무게를 못 바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DDP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행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과연 그런데 얼마만큼 이걸 행잉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대개 우리가 미술관 갤러리 라고 했을 때 그 저기 자연 채광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갤러리들의 어떤 동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 건물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다하가 그냥 일부러 자기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 그림들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전시관의 가장 큰 문제 이게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오면 어느 전시가 어디서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닥다닥 간판들이 많고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 유도하게 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지금 저도 고민하는 중이에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나와 갖고 내 디자인 전시관까지 사람을 어떻게 끌고 들어오지 그 다음에 둘레길이라는 게 있는데 둘레길하고 안에는 아무 연결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념적으로라도 연결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자하가 그러면 갤러리를 미술관을 설계할 줄 모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건축 갤러리 건축 미술 미술관인데 이 로마에 있는 맥시, 국립 건축 박물관이죠. 그리고 로마의 약간 동쪽 외곽에 있는 옛날 공업 지대를 개조해서 이제 했는데 역시 특이하긴 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맥시의 어떤 그 어떤 아이디어를 그 개발하는데 사용했던 이런 드로잉의 들인데 맥시를 가보면 이건 확실하게 미술관으로 작동할 수 도록 디자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공간이 역시 특이하고 그렇지만 행위하는 문제, 자연 채광에 대한 문제, 동선에 대한 문제들이 다 잘 풀려 있어요. 특이하지만 아 건축가가 이 미술관 갤러리로서 이것을 풀었구나라는 것을 했는데 이 DDP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마도 이거는 나중에 후대 DDP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마도 서울시에서 이걸 했을 때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뀌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DDP가 어디에 뭘로 쓰이는 거냐 하는 것들이 아마 조금 혼란스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바꾸고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DP를 이 뭔지에 대해서 그 생각할 때 아직 이것이 열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DDP가 뽕비두센터가 아니에요. 뽕비두센터는 명확하게 미술관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미술관이지만 서도 앞에 기존의 도시와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고 광장이 있고 새로운 어떤 그 플렉시블한 갤러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미술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도 아니에요. 광주에 가보신 문화위치. 이건 어마어마한 복합문화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극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스케일도 아니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보다 좀 더 폭이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모의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런 데하고 비교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있는 그래서 이런 대형 복합문화시설의 실패로서 길이 역사에 남을 현대 유적이에요. 짓다가 돈이 없어갖고 한 반쯤 이런 상태로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극장 뭐 어린이 박물관 뭐 미술관 도서관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 그 DDP가 무엇인지를 아 이제 한 3년쯤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시도 해보고 컨벤션도 해보고 패션위크도 해보고 전통적인 디자인도 해보고 비엔날레도 해보고 뭐 어린이 행사도 해보면서 이 건물이 얼핏 보면 굉장히 굳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게 견고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형태도 이제 원형이고 이걸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이번에 기획을 해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과연 그걸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 DDP의 많은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걸 바꿔가지고 뭔가를 넣고 그래서 김영훈 선생님의 조각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서 이게 DDP의 어떤 공간과 어떤 관심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궁금해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을 조금씩 바꾸든지 위치 문을 조금 바꾸든지 안에 지금 연결이 안 되는 통로를 조금 열어보면 이게 또 뭐 어떻게 다르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바꾼다든지 기능을 바꾸고 A3를 지금 카페로 만드는데 카페로 만드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류의 어떤 그 열린 질문들이 아직 유효하고 그것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을 섰고 저도 이제 비엔날레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일조하고 있고 김영훈 선생님의 조각도 DDP의 입장에서는 과연 DDP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탐색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모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